저 혹시 악수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? 저도. 어? 뭐지? 저는 로또가 1등 된 사람입니다. 로또 1등! 첫 배등 같아. 2등도 됐고, 3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찾아오더라고요, 수시로. 담당은 수시로! 꼬셨어요? 어떻게 찍으세요? 당첨 응급이요. 꾸준히 사신 거예요? 하나 밀어줄 번호 없이. 글쎄요. 수자는...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왜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지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수자는...